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혜성 글로벌 케이팝 투표에서 최고의 트로트 남자 가수로 선정 최근 케이팝 위 글로벌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서 글로벌 케이팝 투표 사이트인 케이탑스타는 매주 케이팝 팬들의 열띤 참여 속에 인기 투표를 진행하며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아티스트를 선정하고 있다 2024년 8월 셋째 주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도 수많은 트로트 팬들이 창현해 그 열기를 더했다 이번 주의 최고의 트로트 남자 가수 부문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바로 진혜성이었다 진혜성 전직 유도선수에서 트로트의 왕으로 진혜성은 2012년 데뷔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트로트 가수다 전직 유도선수 출신이라는 이색적인 이력과 더불어 그는 강인한 체력과 함께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정통 트로트 끝판왕이라는 별명답게 그의 저음은 심금을 울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탄탄한 기본기와 매력적인 음색은 트로트 팬들에게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이다 KBS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그의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입증했다 이후 미스터 트로트 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 출연해 최종 3위인 미, 미 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트로트계의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처럼 진혜성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그 인기는 이번 글로벌 투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뜨거운 인기를 자랑한 글로벌 투표 결과 글로벌 K-POP 투표 사이트 K-TOPSTAR는 K-POP의 현 상황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플랫폼 중 하나다 전 세계 팬들이 참여해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투표하며 결과는 매주 발표된다 이번 8월 셋째 주 투표에서는 진혜성이 최고의 트로트 남자 가수 부문에서 60.2%의 득표율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단순한 팬들의 지지를 넘어 진혜성이 현재 트로트계에서 차지하는 의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그와 함께 박지영과 영탁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며 트로트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진혜성은 이미 여러 차례 상을 받아온 인기 가수이지만 이번 투표에서 다시 한번 왕자를 지키며 팬들의 사랑을 입증했다 트로트의 부활과 진혜성의 역할 진혜성이 이번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우승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트로트 장르가 다시 부활하며 전 세대에 걸쳐 사랑받고 있는 가운데 진혜성은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트로트는 과거 어르신들만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즐기는 대중음악으로 자리잡았다 그 중심에서 진혜성은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주요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진혜성은 젊은 세대에게도 트로트를 새롭게 알리고 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맛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음악적 조화는 그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 진혜성의 음악은 단순히 옛날의 트로트가 아닌 새롭게 진화한 트로트로 자리잡으며 대중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진혜성의 인기는 단순히 음악적 재능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의 무대 위에서의 매력 또한 팬들을 사로잡는 중요한 요소이다 진혜성은 특유의 카리스마와 부드러운 미소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특히 그의 무대에서는 정통 트로트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퍼포먼스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무대 위에서의 그의 존재감은 가히 독보적이며 이를 통해 진혜성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무대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교감 진혜성은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팬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 여긴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소통은 팬덤 해성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그의 인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는 팬들을 위해 작사한 곡 사랑에게를 발매하며 팬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 팬들에게 바치는 이 곡은 그의 진솔한 마음을 담아내어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미래를 향한 진혜성의 도전 진혜성은 지금까지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과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무대를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그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진혜성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진혜성은 더욱 높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투표에서의 1위는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진혜성은 단순히 한 명이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기대되며 진혜성이 선사할 더 많은 감동적인 무대와 음악이 기다려진다 진혜성은 tvchosun의 다양한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미스터로또에서는 그만의 매력과 재치를 뽐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 슈퍼콘서트에서는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다 또한 산따라 물따라 딴따라에서는 자연 속에서의 친근한 모습과 진솔한 이야기로 팬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스3랑에 출연해 다양한 캐릭터와의 케미를 발휘하며 진혜성만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진혜성 음악과 경제를 넘나드는 만능스타 진혜성은 음악계에서 오랫동안 꾸준한 활동을 펼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트로트 가수로 최근에는 그의 출연료와 경제적 성공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진혜성의 출연료는 약 3천만 원으로 이는 그가 각종 방송 프로그램, 음악행사, 그리고 다양한 광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다 그의 열정과 창의적인 활동은 SNS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진혜성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진혜성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선다 그는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대중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SNS는 그에게 있어서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공유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어주고 있다 그의 SNS에서의 활동은 팬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이미지로 작용하며 이러한 소통이 바로 진혜성의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진혜성의 월 수입은 약 9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 수익은 단순히 음악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는 브랜드 광고에서도 활약하며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내고 있다 팬들은 그의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 속에서 진혜성을 접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인지도를 더욱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진혜성은 단순히 음악 활동으로만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다 그는 강남 부동산 사업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며 사업가로서의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진혜성은 뛰어난 안목과 과감한 투자로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는 그가 다방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진혜성의 총자산은 약 1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경제적 감각 또한 뛰어남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부동산 사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만의 투자 전략과 안목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진혜성은 가수로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또한 그의 경제적 성공 역시 끊임없이 발전 중이며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투자 분야에서 그의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혜성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성장했다 앞으로도 진혜성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며 그의 음악과 비즈니스 활동은 더욱 빛날 것이다 청취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러한 영상은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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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